21년도 국가공무원 구급공개 경쟁채용 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선택지를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수거이네요. 라인업은 줄을 서다. 기브아웃은 발산하다. 뭔가를 내보내다. carry on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다. 진행하다. break into 하면 침입하다. 해보겠습니다. 느낌상 the police station 하면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침입하다 라는 뜻이 나옵니다. a group of young demonstrators attempted to 입니다. 시도해봤습니다. 시도했습니다. attempted to 입니다. 젊은 시위자 한 그룹이 시도했습니다. 뭐하는 거로요? 경찰서를 쳐들어가는 거 침입하는 거 침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세게 나왔지만 경찰서로 들이닥치는 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break into가 답이 되는 겁니다.